둘 셋 안녕하세요 MC 주원 미연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애데린 봄비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그런 날입니다 오랜 시간 무대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동료가 갑자기 저희 곁을 떠나서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슬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갑작스러운 이별 소식에 너무 가슴 아픈 시간이었는데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멋진 무대를 선물해 주셨던 문비씨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부디 평안하길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네 유가족분들과 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